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너무나 유명한 MJ 드마코가 지은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부자들이 말해주지 않는 진정한 부를 얻는 방법, 30대 억만장자가 알려주는 가장 빠른 부자의 길입니다. MJ 드마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차량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리모스 닷컴의 설립자, 30대의 자수성가한 백만장자 사업가이며 발명가이다. 또한 천천히 부자되기 개념에 반대하는 혁신 전문가이며 작가이기도 하다. 그는 죽도록 일해서 돈을 벌고 아끼고 모으는 것만으로는 절대 젊어서 부자가 될 수 없다고 말한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그는 청소일을 하며 근근히 어머니를 부양했고 허황된 꿈을 쫓는다며 주변의 손가락질을 받았다. 하지만 결국 그는 부자가 되는 특별한 공식, 즉 추월차선 법칙을 발견했고 단시간 내에 수백억대의 자산가가 되었다. 어떤 부자도 털어놓은 적은 없지만 실제로 그들이 돈을 번 방법을 터득한 것이다. 이렇게 지은이의 설명이 있고요. 이 책은 제가 2년 전에 읽고 이번에 다시 읽는 책인데요. 그때도 스테디셀러에 있었는데 지금도 스테디셀러에 있어서 과연 이 책의 인기 비결이 뭘까를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신입사원 때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를 보면서 직장생활의 한계를 느끼고 부동산 투자를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듯이 요새 젊은 세대들은 이 책을 읽으면서 회사의 한계를 느끼고 사업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이 책을 이번에 처음부터 끝까지 꼼꼼히 읽어보았는데요. 처음부터 끝까지 버릴 내용이 별로 없이 되게 알찬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각 장이 웬만한 책 한 권의 분량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목차를 간단히 살펴볼 건데요.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 시간에 제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제5장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 제7장 제한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 제7장은 추월차선 5개명과 추월차선 5개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요. 여기는 아무래도 시간이 모자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목이랑 5개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5장이 제일 핵심이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제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2장 제대로 공부하고 역경을 이겨내야 목적지에 도달한다. 백만장자는 사건이 아니라 과정에 의해 만들어진다.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모두 신중하게 설계한 과정을 거쳐 돈을 벌었다. 이들은 부자가 되기 위한 완벽한 공식을 갖고 있으며 효율적으로 사용할 줄 안다. 부를 얻는 것은 하나의 사건이 아니라 일련의 과정이다. 여러가지 요소들을 조심스럽게 한데 모아야 비로소 수백만 달러의 가치를 내는 공식이 완성된다. 대부분은 과정을 무시한 채 특정 사건에 집착한 나머지 부를 놓치곤 한다. 과정이 없다면 사건도 없다. 부자를 만드는 것은 과정이며 여러분이 익히 보고 들은 특별한 사건들은 과정의 결과일 뿐이다. 주방장을 다시 예로 들자면 요리는 과정이고 음식은 곧 사건이다. 부자가 되는 모든 사건의 이면에는 과정 즉 도전과 위험 노력과 희생의 비하인드 스토리가 존재한다. 과정을 건너뛰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 부자가 되는 공식 부자가 되는 공식은 국토대장정만큼이나 길고 어렵다. 성공하려면 부를 향한 여정에 집중하고 목적지, 사건이 아닌 여정 자체 즉 과정을 위한 도구를 준비해야 한다. 그 공식을 풀려면 공식을 구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해해야 한다. 1. 지도 지도는 여러분이 나아갈 방향을 인도한다. 지도는 여러분의 경제관념과 부와 돈에 대한 신념에 해당된다. 여러분이 부를 향해 나아갈 길은 다음의 3가지 유형으로 요약된다. 1. 인도 2. 서행차선 3. 추월차선 하지만 제가 이번 시간에는 추월차선만 이야기할 거기 때문에 인도와 서행차선을 간략히 설명하면요. 인도로 가는 사람들은 자신이 번 모든 수입을 소비로 지출하는 사람을 얘기합니다. 게다가 빚까지 내서 소비를 하는 사람이고요. 서행차선을 가는 사람은 일반 직장인을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주된 수입원은 직장에서 버는 소득이고요. 미래를 위해서 대비를 합니다. 하지만 저축이나 아니면 인덱스펀드나 연금펀드를 들기 때문에 빠르게 부자가 될 수 없고 40년이나 50년이 지난 후에야 부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3. 추월차선에서는 6년 내에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길을 타는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2. 차량 여러분이 탈 차량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다. 여행 과정에서 최대의 효율을 낼 수 있도록 계속 점검하고 정비해 주어야 한다. 3. 길 길은 여러분이 여행하는 재정적 진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직업의 길을 여행한다면 제한적인 선택을 할 수 있다. 기술자가 되거나 프로젝트 매니저, 외과의사, 배관공 또는 트럭 운전사가 될 수도 있다. 4. 사업의 길을 선택한다면 부동산 투자자, 자영업자, 프랜차이즈 사장, 인터넷 마케터 혹은 발명가가 될 수도 있다. 자동차 여행과 마찬가지로 여러분은 수많은 길 중 하나를 선택해 나가면 된다. 4. 속도 속도는 여러분이 생각을 실행으로 옮기는 일이자 능력이다. 가속페달을 밟지 않으면 움직일 수 없다. 속도를 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지도는 방향을 잃고 차는 멈추고 길은 사방이 막혀버릴 것이다.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준비를 해야 한다. 위험과 희생을 각오해야 한다. 구덩이에 바퀴가 빠지면 당신의 성공 스토리가 다듬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라. 추월 차선을 여행하는 과정에는 반드시 희생이 뒤따르며 소수의 사람만이 그 과정을 견뎌낸다. 부를 향한 재무지도 세 가지. 자수성가한 부자들은 우연히 부자가 되지 않았다. 돈을 버는 것도 잃는 것도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와 여러분이 취한 행동의 직접적인 결과다. 여러분이 선택한 지도는 부를 향한 과정을 결정짓는 곧 부를 향한 여정에 사용될 첫 번째 도구다. 여러분이 현재 처한 재정적 상황은 의도했든지 그렇지 않든지 기존에 지니고 있던 지도를 따라온 결과물이다. 당신의 인생이 전개되는 방식은 당신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며 그 선택들은 당신의 신념체계의 의거에 이루어졌으며 그 신념체계는 당신이 선택한 지도를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다른 선택을 내려라. 다른 선택을 내리고 싶다면 신념체계를 바꿔라. 당신의 신념체계는 당신이 어떤 지도를 들고 있느냐에 따라 변화한다. 믿음이 어떻게 재무상태에 영향을 미칠까. 믿음은 선택에 우선하며 선택은 행동에 우선한다. 당신의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날 것이다. 부를 향한 재무지도 세 가지 부자가 되는 과정을 설계하는 일은 여러분이 현재 지니고 있는 재무지도와 대안들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된다. 인도로 가는 지도, 서행차선으로 가는 지도, 추월차선으로 가는 지도 이 세 가지 지도의 이면에는 모두 심리학, 즉 각각의 지도에 따라 행동을 지시하는 신념체계가 작용한다. 더 중요한 것은 각각의 지도가 수학적 부위공식에 의해 좌우되는 가치관의 영향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어떤 지도를 선택하든지 부에 대한 가치관은 각각의 지도가 지닌 부위 방정식을 따르게 될 것이다. 게다가 각각의 지도는 특정 목적지를 향하고 있다. 각각이 가리키는 방향은 다음과 같다. 인도는 가난, 서행차선은 평범한 삶, 추월차선은 부 각각의 지도는 이정표 역할을 하는 핵심 사고방식을 포함한다. 사고방식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부채에 대한 인식, 시간에 대한 인식, 교육에 대한 인식, 돈에 대한 인식, 주요 수입원,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부에 대한 인식, 부위 방정식, 목적지, 책임감과 통제력, 삶에 대한 인식. 각각의 지도는 부위 방정식이라는 특정 수학적 공식의 영향 아래에 있다. 현재의 재정 상황이 불만족스럽다면 지도를 바꿈으로써 여러분이 가치관을 바꾸면 된다. 하지만 우선 각각의 지도에 대해 이해해야 한다. 이어지는 3에서 5장에서 3가지 지도 즉 인도, 서행차선, 추월차선으로 향하는 지도를 각각 심층 분석해 보도록 하겠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 추월차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5장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 빠르게 부자되는 사고방식은 따로 있다. 빠르다는 단어는 상대적이다. 당신이 현재 18세라면 25세에 엄청난 부자가 될 수 있다. 현재 34세라면 36세에 은퇴할 수도 있다. 48세에 파산했다면 54세에 은퇴할 수도 있다. 추월차선이란 무엇인가? 추월차선은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으로 대표되는 사업 및 라이프스타일 전략이다. 추월차선 전략으로 빠르게 돈을 벌고 특별한 라이프스타일을 즐기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소에 집중해야 한다. 1. 통제 가능한 무제한적 영향력. 추월차선은 최대치의 통제력과 영향력을 발휘한다. 여기서 통제력을 굉장히 강조하십니다. 2. 사업. 추월차선의 중심이 되는 것은 당신 소유의 사업이나 자영업, 기업이다. 3. 라이프스타일. 추월차선은 복합적인 신념과 프로세스 그리고 행동으로 이루어진 라이프스타일의 선택이다. 4. 빠른 부형성. 추월차선은 중산층의 한계를 뛰어넘고 빠르게 큰 돈을 버는 과정이다. 5. 추월차선 여행자의 사고방식. 추월차선 지도에는 추월차선 여행자의 행동을 결정짓는 다음과 같은 사고방식 및 특징이 포함되어 있다. 6. 부채에 대한 인식. 빚으로 나만의 시스템을 설계하고 키울 수 있다면 빚은 유용해. 7. 시간에 대한 인식. 시간은 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자산이야. 8. 교육에 대한 인식. 배움을 멈추는 즉시 성장도 멈추지. 여정을 무사히 마치려면 지식과 의식을 계속해서 확장시켜야만 해. 9. 돈에 대한 인식. 돈은 어디에나 있고 충분히 있지. 나로 인해 감명받은 사람의 수가 곧 내가 벌어들이는 돈이야. 10. 돈은 내가 만들어낼 가치를 반영해. 주요 수입원. 나는 내 사업 시스템의 투자를 통해 수입을 얻지. 부를 늘리는 주요 전략. 나는 무에서 유를 창조해. 나는 자산을 창조하고 시장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키워내지. 아니면 기존 자산의 부가가치를 더하거나. 10. 부에 대한 인식. 부는 사업 시스템 설계를 통해 얻는 현금 흐름과 자산평가의 결과야. 11. 부의 방정식.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의 가치. 12. 전략. 더 많은 사람을 도울수록 시간과 돈, 개인적 성취 면에서 더 많은 것을 얻지. 목적지. 13. 사업과 투자로부터 평생 수동적 소득 거두기. 책임감과 통제력. 인생은 내가 만들어가는 것. 재정적 계획은 완전히 내 책임하여 있으며 상황에 대한 대처 방법 역시 내가 선택하지. 14. 삶에 대한 인식. 내 꿈은 아무리 튀는 것이 더라도 추구할 가치가 있어. 그리고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알고 있지. 15. 추월차선 지도는 부를 가리킨다. 왜냐하면 이 지도는 통제 가능하고 무제한적인 영향력을 바탕으로 설계되어 있으며 시간의 한계로부터 자유롭기 때문이다. 16. 우리는 빠르게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소리는 순사기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제가 이 책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이 있었는데 그거는 기후였습니다. 16. 부자를 만들어준다는 소김수는 빠르게 부자되기가 아니라 그 쌍둥이 격인 쉽게 부자되기로부터 나온다는 차이가 있다. 16. 쉽게 부자되기에 속아 넘어갔다가 실패를 맛본 사람들은 예먼 빠르게 부자되기가 불가능하다고 탓한다. 16. 추월차선의 성공 스토리는 빠르게 부자되기의 실험 방법이다. 16.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부자되기가 가능하다고 믿었기에 부자가 되었다. 16. 사업을 하며 빠르게 부자되기 사건을 겪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추월차선을 타고 있는 것이다. 16. 다음은 신문기사에서 뽑아온 추월차선 성공담들이다. 16. 새로운 기계를 발명하고 유통업체 15군데에 팔아 수백만 달러를 번 발명가. 16.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5만 건의 판매를 올린 남자. 16. 브로그를 개설한 지 3년 만에 한 대형 제약회사에 400만 달러를 받고 판 남자. 16. 대걸라를 개발해서 홈쇼핑을 통해 500만 자료를 판 여자. 17. 한 달에 7만 달러의 수익을 내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수백만 달러를 받고 판 10대. 17. 10대 마법사에 대한 소설을 써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인 작가. 18. 수분 공급을 위해 에너지 드링크를 만들었다가 회사를 5억 3천만 달러에 매각한 남자. 19. 숨겨진 추월차선의 빠르게 부자되기 사례는 찾으려고만 하면 얼마든지 더 찾아볼 수 있다. 19. 직장 같은 사업은 노, 사업은 시스템으로 굴려라. 20. 추월차선 지도의 비밀을 푸는 것은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이기는 팀에 가담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다. 21. 이기는 팀은 생산자 팀이라고 불린다. 22. 이들은 인생의 중심을 소비가 아닌 생산에 둔다. 23. 먼저 생산자가 되고 그 다음으로 소비자가 되어야 한다. 24. 실생활에 응용하자면 텔레비전을 통해 제품을 사는 대신 팔아야 한다. 25. 수업을 듣는 대신 수업을 제공해야 한다. 26. 돈을 빌리는 대신 빌려주어야 한다. 26. 직업을 갖는 대신 고용해야 한다. 27.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건 나도 안다. 28. 기억하라. 소수만이 부자가 되고 당신은 이 소수 안에 들어가야 한다. 29. 그러기 위해서는 생산자의 사고방식을 먼저 지니어야 한다. 29. 생산자가 할 일은 소비자들이 사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30. 부자처럼 소비하려면 우선 부자처럼 생산해야 한다. 30. 생산자 편에 서려면 사업가이자 혁신가가 되어야 한다. 31. 사업을 시작하고 세상에 가치 있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한다. 31. 서행차선의 중심에 직업이 있다면 추월차선의 중심에는 사업이 있다. 31. 맞다. 자영업 말이다. 32.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 대부분은 추월차선으로부터 몇 광년쯤 떨어진 곳에서 서행차선과 씨름하고 있다. 33. 어떤 사업은 사실상 직업과 다를 바 없기 때문이다. 34. 사업은 추월차선 부위방정식. 부는 수익 더하기 자산가치의 핵심이다. 34. 왜냐하면 사업을 통해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부위변수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35. 초고속으로 돈을 벌고 불리는 방법. 36. 추월차선의 부위방정식. 어떻게 보면 여기가 핵심이긴 한데요. 37. 부는 순이익 더하기 자산가치입니다. 37. 이 방정식 이면에는 추월차선의 진정한 힘과 빠르게 부자되는 방법이 숨겨져 있다. 38. 이 공식의 변수들은 통제 가능하며 제한이 없다. 38. 부위방정식의 변수를 통제할 수 있다면 부자가 될 수 있다. 39. 그 변수는 다음과 같다. 39. 순이익은 판매개수 곱하기 단위당이익. 그리고 자산가치는 순이익 곱하기 산업승수입니다. 39. 사업가들은 판매개수 곱하기 단위당이익이 순이익을 결정한다는 공식을 이용한다. 40. 저자가 사용한 부위방정식에서 부위 한계치는 판매개수에 따라 정해지며 최대 1만 2천개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즉, 이 웹사이트에 방문하는 방문자 수였고요. 방문자 전원이 광고를 클릭하는 경우가 없으므로 판매개수가 1만 2천이 될 가능성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웹사이트의 방문자들이 광고를 클릭하는 비율은 12%였는데요. 이익을 늘리고 싶다면 대개 활용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째는 광고 클릭 비율을 올려서 판매개수를 늘릴 수 있었다고 합니다. 광고 클릭 비율을 12%에서 13%로 1%만 올려도 하루에 480달러를 더 벌 수 있었다고 합니다. 두번째,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늘려서 판매개수를 늘렸다고 합니다. 이익을 늘리려면 방문자 수를 늘리는 방법도 있다. 웹사이트 방문자 수를 1만 2천에서 1만 5천으로 늘리고 클릭 비율은 그대로 12%로 유지한다면 수익은 하루에 1,440달러, 한달이면 4만 3,200달러 증가한다. 세번째, 단위당 이익 늘리기 웹사이트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부족한 부분을 찾아 개선하고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서비스 가격과 단위당 이익을 늘릴 수 있다. 단위당 이익을 4달러에서 4달러 50센터로 늘리면 수익을 하루에 8천달러에서 1만 8백달러를 늘릴 수 있다. 한달로 치면 수익이 8만 4천달러 느는 셈이다. 입이 떡 벌어지지 않는가. 이상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선택할 수 있는 방법들이었다. 나는 단위당 이익과 판매개수라는 두가지 변수를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여기 보면 순이익이 판매개수와 단위당 이익이니까 요거를 조절해서 순이익을 증가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자신이 자유롭게 증가시킬 수 있는 거의 무한대까지 증가시킬 수 있는 사업을 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다음으로는 내가 사용한 부위변수가 사실상 무제한적으로 늘어날 수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한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것입니다. 나는 무제한적이고 통제 가능한 부위방정식을 사용하여 나를 둘러싼 세계를 변화시켰다. 내가 전략의 일부분만 수정하고 증가시켜도 수입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 변수를 단 1%만 증가시켜도 수천 달러 또는 새로운 람보르기니 한 대가 생길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열의에 찬 자영업자 중 상단수는 느리고 답답한 속도밖에 내지 못하는 사업계에 기대고 있다. 핫도그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급속도로 증가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추월차선 부위방정식을 이용하려면 최고 한계속도를 얼마든지 늘릴 수 있는 추월차선 사업에 뛰어들어야 한다. 제한된 숫자는 부를 제한한다. 부자는 자산을 만들어내고 주무른다. 여기서는 아까 그 공식에서 자산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헤리슨 그룹이 3천명의 500만 장자 순자산 가치가 500만 달러에 달하는 부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조사 결과 이들 중 대부분은 일정 기간을 두고 목돈을 벌어들여 지금의 재산을 이루었다고 한다. 여기서 반복해서 언급할 가치가 있는 단어는 목돈이다. 이들은 40년동안 월급의 10%를 저축하지 않았다. 목돈은 자산가치의 다른 표현이다. 게다가 이들 중 40%는 자영업을 시작했거나 작은 회사를 폭발적으로 성장시켰다. 폭발적인 성장 역시 자산가치의 또 다른 표현이다. 이들 중 누구도 편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다니지 않았다. 놀랍다고 그럴 것 없다. 부자들의 주요부 증식 방법의 핵심은 다음과 같다. 값어치 있고 통제 가능한 자산. 추월자선부위 방정식의 두 번째 항은 자산가치가 차지한다. 자산가치는 당신 소유의 자산 중 시장가치를 지닌 것으로 의미한다. 추월자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가치가 증가하는 자산을 사관합한다. 즉 사업체, 브랜드, 현금성 자산, 지적재산, 라이선스, 발명품, 특허, 그리고 부동산이 이에 해당된다. 추월자선부위 방정식과 깊은 관련이 있는 자산가치의 힘은 거의 무제한 수준으로 변수를 늘리는 능력에 달려 있다. 자산가치로 부증식하기. 부자들은 자산가치를 배가하고 가치가 오른 자산을 시장에 파는 방식으로 부를 증식한다. 자산가치는 순위 곱하기 산업승수. 지속적으로 수익을 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현재 시장주권에 의해 좌우되는 산업승수가 그 자산의 가치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여기서는 자신은 회사를 팔아서 부자가 됐거든요. 그래서 한 회사의 주식이 주가 수익률의 10배 가격에 거래된다면, 즉 퍼가 10이면 투자자는 그 회사를 10배 가격에 사고자 할 것이다. 서행차선과 추월차선에서 선택할 수 있는 부증식 방법을 비교해 보자. 만약 엔지니어 신분으로 남는다면 당신의 부증식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첫째, 내재가치를 높이고 상사가 월급을 올려주길 희망한다. 둘째, 회사가 당신을 자르지 않길. 그래서 월급을 계속 받을 수 있길 희망한다. 세번째, 월급의 10%를 미추얼펀드에 넣고 앞으로 40년간 8%의 수익률이 나길 희망한다. 반면, 의료기기 회사를 설립한다면 다음의 부증식 방법이 있다. 첫째, 당신이 판매할 수 있는 의료기기 수, 즉 1600만이라는 수치 외에는 거의 제한조건이 없는 기대수입을 증가시켜 순이익을 늘린다. 두번째, 1700%라는 산업승수를 활용해서 자산가치를 늘린다. 세번째, 자산가치를 현금화하여 서류상의 돈을 진짜 돈으로 바꾼다. 즉, 순이익을 늘려서 소득을 얻고 1700%라는 17배라는 산업승수를 활용해서 자산가치를 늘린다는 겁니다. 즉, 순이익의 17배를 곱해가지고 회사를 판다는 거죠. 추월차선 세계에서는 1700%와 수백만이라는 숫자로 게임을 하지만 서행차선의 세계에서는 8%와 40이라는 숫자로 게임을 한다. 추월차선 여행자들은 통제하고 서행차선 여행자들은 희망한다. 이렇게 추월차선에서 부증식 방법은 가치있는 자산을 만들거나 사들여서 가치를 증대시키거나 변수를 조작한 후 다시 되파는 일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현금화 가능한 자산 만들기 추월차선 철수 전략은 현금화라고 할 수 있다. 현금화란 당신이 지닌 값어치 있는 자산을 시장에 파는 과정으로 초고속으로 부를 증식하는 방법의 하나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팔리고 수익을 남길 만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을 만들어내므로써 부를 증식한다. 추월차선 진입을 예고하는 5가지 사업의 씨앗 나는 내 자산을 돈과 교환하는 대신 즉 육체노동을 하는 대신 시간을 사업 시스템과 교환했다. 그러니까 부위 생산 과정을 산업화한 것이다. 내 시스템은 나의 대리인이었고 나 대신 자기 시간을 썼다. 시간이 나를 소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시간을 소유했다. 부자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단어 중 하나는 수동적 소득 즉 일하지 않으면서 벌어들이는 소득이다. 한 달 소득이 세금이나 품위 유지 비 등을 모두 포함한 지출보다 많다면 은퇴만이 남았다. 추월차선 지도의 목적은 두 가지다. 하나는 당신의 지출과 라이프 스타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는 수동적 소득을 창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나이에 관계없이 재정적 자유를 갖는 것이다. 돈이 열리는 나무는 스스로의 힘으로 살아남는 사업 시스템이다. 정기적인 관리와 영양 공급을 필요로 하지만 당신 대신 시간과 돈을 맞바꾸는 거래를 계속한다. 모든 사업이 추월차선을 탈 수도 없고 사업 중 다수는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없다. 너무 많은 사람들이 돈나무가 자랄 수 없는 황량한 땅에서 사업을 시작한다. 결국 뼈만 앙상한 서행차선 나무가 자라면서 그들이 시간과 돈을 빨아들인다. 돈이 열리는 나무가 될 수 있는 사업 씨앗은 다섯 가지가 있다. 이 다섯 가지 씨앗으로 반드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씨앗을 서로 이종교배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1. 임대사업 2.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3. 콘텐츠 시스템 4. 유통 시스템 4. 인적자원 시스템 이런 사업을 해야 부위 추월차선으로 갈 수 있다고 합니다. 시앗 1. 임대 시스템 부동산은 대표적인 임대 시스템이다. 부동산을 이용한 돈나무는 추월차선 또는 부위 기본 단계다. 오래된 방법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자가 되는 확실한 길이다. 예를 들어 내가 주택 한 채를 소유하고 있는데 세를 내주었다고 하자 이 경우 나이 시간은 소득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나는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다가 한 달에 한 번 우편함을 열어 수표를 챙기기만 하면 된다. 부동산은 스스로의 시스템에 의해 유지된다는 점에서 부위 기본이자 완벽한 예시다. 부동산은 돈이 열리는 나무를 심기 위해 기본적으로 선택 가능한 방법이다. 게다가 부동산은 가치가 상승하거나 상승시킬 수 있는 자산이다. 값어치 있는 자산은 즉 자산 가치는 추월차선 부위 방정식의 토대가 된다. 장비나 차량 임대 또는 로얄티나 라이센스 등도 매달 반복적으로 수입을 거둘 수 있는 임대 시스템의 일종이다.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 내가 선호하는 시스템은 인터넷을 포함한 컴퓨터 소프트웨어 시스템이다. 인터넷으로 수백만 달러를 벌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새삼 놀랍지도 않다. 컴퓨터는 놀라운 발명품이자 돈이 열리는 나무로 자라기 좋은 튼튼한 씨앗이다. 인터넷은 하루 24시간 일주일에 7일을 일하면서도 근무 환경에 대해 이렇쿵 저렇쿵 불평하지 않는다. 컴퓨터는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일할 뿐이고 그게 전부다. 인터넷이 부동산에 비해 차별되는 점이 있다면 결과에 대한 영향력을 크게 발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은 현존하는 사업 아이템 중 최고로 꼽힌다. 더욱이 컴퓨터 시스템은 인터넷에만 국한되지도 않는다. 소프트웨어나 어플리케이션이 될 수도 있다. 빌게이츠나 오라크리, 레리, 엘리슨 같은 사람들은 소프트웨어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다. 소프트웨어는 쉽게 복제가 가능하므로 이윤을 남기기 좋다. 일단 코드를 짜기만 하면 제품을 1개든 1만개든 쉽게 판매할 수 있다. 사무실 건물도 복제할 수 있는가? 물론 불가능하다. 페이스북이나 아이폰 어플리케이션 개발자들은 빠르게 돈을 번다. 시야 3. 콘텐츠 시스템 콘텐츠 시스템은 정보를 활용하는 시스템이다. 이 책도 콘텐츠 시스템의 하나다. 인터넷이나 서적 유통 채널을 통해 책에 담긴 정보를 퍼뜨릴 수 있다. 정보란 소프트웨어와 마찬가지로 복제가 쉽다. 나는 이 책을 천만부 찍어낼 수 있지만 천만 채의 집을 소유할 수는 없다. 소프트웨어 시장과 마찬가지로 지구상에서 가장 부위한 사람들 중 몇 명은 성공한 작가들이다. 콘텐츠 유통의 최신 트렌드는 컴퓨터 시스템과 관련되어 있다. 블로그, 소셜네트워크, 전자책, 그리고 온라인 잡지 등은 컴퓨터 시스템과 콘텐츠 유통이 혼합된 형태로 제공되고 있다. 이 새로운 조합은 기존의 사업 모델을 강력하게 몰아내고 시장을 차지하는 중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요새 전자책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시아 4. 유통 시스템 유통 시스템은 제품을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달하기 위해 고안된 모든 구조 및 조직을 의미한다. 유통 시스템은 콘텐츠나 섬퓨터 시스템 같은 다른 시아들과 결합할 수 있다. 당신이 새로운 제품을 개발 및 생산해서 홈쇼핑에 팔기로 했다면 유통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이다. 제품을 개발할 경우 개발 그 자체는 과정의 절반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절반은 유통에 달려 있다. 아무리 훌륭한 제품이라도 적절한 유통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빚을 보지 못한다. 그 제품은 기존 시장에 존재했던 것일 수도 있고 당신이 새로 만들어낸 것일 수도 있다. 또 다른 강력한 유통 시스템 형태는 프랜차이즈나 체인점 운영이다. 가게의 콘셉트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고 시스템을 갖추게 되면 그 콘셉트를 복자해 다른 사람들에게 판매할 수 있다. 스타벅스는 세계에서 가장 큰 커피 체인을 이루었다. 시아도 인적 시스템 자원 아마존 닷컴은 컴퓨터 시스템으로 근간을 이루고 인적 자원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유통 시스템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운영하기에 가장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다. 왜냐하면 인간이란 예측이 불가능하고 비싼 자원인데다가 통제가 어렵기 때문이다. 인적 자원 시스템은 소극성을 늘릴 수도 줄일 수도 있다. 좋은 직원은 돈이 열리는 나무에 이로운 영향을 미치지만 나쁜 직원은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존재이므로 가지치기를 해야 한다. 그렇다고 질에 겁먹어서는 안 된다. 수백만 아니 수십억 달러를 벌어들이려면 인적 자원 시스템은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다. 당신 혼자서 모든 일을 해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렇게 부위추월차선 핵심을 알아봤고요. 여기서는 부자가 복리를 화요로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복리를 약간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계십니다. 이전장에서 나는 현존하는 최고의 돈나무 씨앗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씨앗은 사업 아이템이 아니라 여러분이 이미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최고의 돈나무는 당신 지갑 속에 있다. 맞다. 답은 돈이다. 돈은 돈나무 씨앗이 왕 중 왕이다. 돈을 빌리는 사람에서 빌려주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며 피고용인에서 고용인이 될 수 있고 고객에서 사장이 될 수 있다. 채권자가 되는 과정은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 않다. 당신은 언제든지 은행으로부터 양도성 예금증서를 사서 채권자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언제든지 직접 또는 미추월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지방체를 사서 채권자가 될 수 있다. 은행의 돈을 예금하면 채권자가 될 수 있다. 채권자가 되면 대출을 관리할 필요 없이 그저 가만히 앉아서 들어오는 돈을 받기만 하면 된다. 굉장히 쉽고 굉장히 소극적인 방법이다. 리무진 손님이었던 게리가 바로 평생 일할 필요가 없이 돈을 벌었던 채권자였다. 나는 한 가지 단순한 사실 덕분에 30대에 은퇴했다. 그건 바로 내가 채권자라는 사실이다. 빌려줄 돈이 많으면 매달 수동적 소득이 수중에 들어옴으로 자유롭게 살 수 있다. 수중에 있는 천만 달러를 5%의 이자율에 빌려준다면 매달 4만 1,666달러의 소득을 얻을 수 있다. 8% 이자를 받는다면 매달 6만 6,666달러의 완전한 소득을 얻는다. 원금에는 손을 댈 필요도 없다. 이 소득 사이클을 몇 년간 유지하면서도 원금 천만 달러는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나는 내 인터넷 사업을 수동적 소득의 원천으로 삼아 대출업에 자금을 댔다. 인터넷 사업의 소극성이 85%였던 데 비해 대출업의 소극성은 99.5%에 달했다. 나는 내 시간을 돈과 맞바꾸는 대신 시간을 투자하여 소극성 및 시스템을 통한 수익 두 가지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자율적 시스템을 구축했다. 이로 인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수동적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할 수 있었다. 당신의 돈이 당신을 위해 싸움으로써 당신의 시간은 자유로워지고 시간과 돈을 막바꾸는 방식을 깰 수 있다. 돈은 당신의 군대다.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은 자유를 위해 싸울 수 있다. 추월차선 여행자가 복리를 활용하는 방식 서행차선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복리는 시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개념이기 때문에 부증식 방법으로 쓸모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나는 동시에 복리가 목돈에 적용될 경우 강력한 수동적 소득의 수입원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 서행차선 사람들, 즉 중상층은 부자가 되기 위해 복리를 활용하는 반면 추월차선 사람들, 즉 부자들은 소득 창출 및 자산 유동성을 위해 복리를 활용한다. 전자는 5달러로 시작하는 반면 후자는 500만 달러로 시작한다. 나는 복리로 생활비를 댄다. 복리는 내 유용한 도구이자 수동적 소득의 원천이다. 하지만 내 부는 복리에 완전히 의존하지 않는다. 이 사실은 매우 중요하다. 추월차선 사람들은 부의 창출을 위해 복리를 활용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리는 추월차선 부의 방정식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부의 창출이라는 중책은 추월차선 사업의 몫이다. 복리의 위력은 육지에 가까이 다가오기 전까지 눈에 보이지 않는다. 대부분이 서행차선 사람들은 이 복리의 파도를 바다로부터 수만 마일 떨어진 곳에서부터 타기 시작한다. 그리고 아무 성과도 얻지 못한다. 목적 없이 떠다니다가 어디에도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5천 달러에 10% 이자가 붙어봤자 백만장자가 되지 못한다. 한 달에 200달러씩 저축하여 3%씩 이자를 받아봤자 빠르게 부자가 될 수는 없다. 간단히 말하자면 바다로부터 수마일 떨어진 곳에서는 파도를 탈 수 없다. 추월차선을 달리는 사람들은 육지 가까이에서 발이 되는 파도의 위력을 발견하고 해안가에서 파도를 탈 방법을 찾는다. 복리의 위력을 이용하려면 목돈을 가지고 해안가에서 시작하라. 천만 달러에 10%가 이자가 붙으면 1년에 100만 달러, 한 달에 8만 3333달러다. 복리를 바다로부터 수백 마일 떨어져서가 아니라 파도가 최고조에 오른 지점에서 활용하라. 요지는 부자들은 복리를 부창치를 위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소득과 유동성을 위해 사용한다는 점이다. 천만 달러를 5%의 이자가 붙는 비가세 수익 상품에 투자하면 갑자기 1년에 50만 달러의 수동적 소득이 발생한다. 복리는 파도가 해안가에 부딪힐 때 강력해지듯이 목돈에 접 붙임될 때 강력한 위력을 발휘한다. 이 지점에서 돈은 완전한 수동적 소득으로 변모한다. 종잣돈이 천만 달러를 벌기 위해서는 지출을 줄이거나 주식에 투자하거나 월급을 모으는 방법이 아니라 추월차선 사업, 즉 순이익과 자산가치 합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리의 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정말 장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즉 30년, 40년이 지나야 그 이후에 기하급수적인 수익이 되거든요. 하지만 이 저자는 이거를 처음에 2, 30년을 사업을 통해서 돈을 왕창 벌어가지고 줄이자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통해서 큰 돈을 번 다음에 그 이후에 복리의 효과를 목돈을 통해서 벌면 어마어마하게 돈이 불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건 정말 발상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생각은 안 해본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 일리가 있는 것 같은데 이 큰 목돈을 또 모으는 게 쉽지가 않은 일이잖아요. 자, 이렇게 이 책의 핵심인 5장 부자를 만드는 지도 추월차선을 마무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제7장 제한속도 없이 달릴 수 있는 멋진 길이 있다를 살펴볼 건데요. 시간이 길어져서 처음에 예고했듯이 추월차선 5개명의 제목을 간단히 보고 추월차선 5개명을 완벽히 적용할 수 있는 아이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추월차선의 5개명은 첫째, 돈을 쫓지 말고 필요를 쫓으라. 사람들의 필요를 충족시켜주면 저절로 돈이 따라온다는 얘기거든요. 남의 걱정을 해결해주거나 아니면 남의 불편한 점을 해결해주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진입장벽이 높거나 남들이 탁월하거나 즉 진입장벽이 높을수록 견실하고 튼튼하며 경쟁은 드물고 덜 뛰어나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합니다. 3. 통제권을 갖고 있어야 큰 돈을 만질 수 있다. 사업을 통제한다는 것은 사업에 있어 모든 것, 즉 회사, 상품, 가격, 수익, 구조, 경영방식 등을 통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자신이 사업 전체를 통제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를 하지 말라는 거죠. 프랜차이즈 사업가가 되라는 얘기입니다. 4. 사업의 힘은 규모에서 나온다. 규모는 곧 영향력이며 영향력이야말로 추월차선부의 방정식에 힘을 주는 것이다. 즉 계속 앞에서 봤죠. 판매 개수를 계속 늘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시간을 쏟아붓지 않아도 돈이 되는 사업. 시간의 개명은 당신의 사업을 시간으로부터 분리할 것을 명한다.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 자신의 몸을 바쳐서 하는 사업은 크게 성장할 수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스템을 만들어서 자신이 사업에 손을 떼도 돌아가는 것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래서 추월차선 5개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이 3개가 있다고 합니다. 첫째는 인터넷, 두번째는 혁신, 세번째는 의도적인 되풀입니다. 강력한 추월차선 1은 인터넷, 가장 강력한 고속도로는 인터넷 사업이다. 인터넷은 지난 10년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많은 백만장자를 양성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업을 하라는 얘기고요. 두번째 강력한 추월차선은 혁신. 혁신 또한 순도 높은 추월차선 중 하나이며 수많은 길을 내포하고 있다. 혁신을 통해 부자되기는 제품, 서비스 정보를 발명해 제조하고 유통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혁신이란 제조와 그에 따른 유통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 제조가 특별한 제품을 발명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발명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강력한 추월차선 3은 의도적인 되풀이입니다. 즉 의도적인 되풀이 과정은 5개명의 마지막 즉 규모를 실현시키는 행위입니다. 규모는 인적자원 시스템인 반복적인 성공을 통해 실현되는 거고요. 프랜차이즈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업을 계속 복제를 하라는 거죠. 이렇게 부위추월차선 5개명을 만족시키는 사업 아이템까지 살펴봤습니다. 제가 이렇게 책의 내용 설명을 했는데 이게 정말 이 책의 일부분을 설명을 한 거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좀 더 많은 내용을 얻어 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명한 내용이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책은 각 장마다 정말 좋은 내용이 많거든요. 왜 우리가 직장생활에서 벗어나서 사업가가 돼야 되는지 부를 만들어내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정말 자세하게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는 사업을 너무 강조하는 듯해서 거부감이 있었지만 지금 다시 읽어보니까 사업을 이야기하면서 정말로 빠르게 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시간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책 내용이 좋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